중부 지방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청주에서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경기도 부천과 울릉도 독도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의 경기 남부와 경남 곳곳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주로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할 텐데요.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최고 80mm 이상, 서울과 인천 부근에도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충청구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 지역의 폭염은 주춤했는데요. 오늘도 충청구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로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덥겠고요. 이들 지역에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 25도, 대구 역시 25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 3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흐린 가운데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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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